이건 뭘까? 장부가 하나 있을 거야. 남대문의 비자금 장부. 지금 앞전 애들 쭉 스캔해보면 그거 백품모 받아 처먹은 얼굴들이거든? 남대문이 버는 걸로는 어림도 없고. 그렇다면 남대문이 내 뒤에서 돈을 꿍쳤다는 건데 그러려면 그 돈을 어떻게 꿍쳤는지 기록해둔 장부가 있어야 돼.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줘. 다 읽은 신문은 꼭 직원들 저녁 식사 시간에 버리러 간다. 직원 사무실로. 신문 사이에 장부를 숨겨서는 없다면. 이건 뭘까? 비글거리가 좀 있나 해서. 뭘 하려던 건지는 모르겠는데. 너 이러다 직원한테 걸리면 우리 재수자 전체가 피를 봐. 나가 있어. 내가 잘 나와. 응. 응. 네 약 챙겨 먹이라더라. 네 약 챙겨 먹이라더라. 도 Czyli 도망가니까